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벚꽃 대통령의 주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목숨이 닿는 그날까지 누구나가 다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일까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뭔가 이루고 싶지 않으세요? 마음가운데 우리 아들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뭔가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든지 뭔가 하기가 아니라 목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삶은 뭐라? 부단한 도전입니다. 부단한 도전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매일매일의 삶이 도전이면서 마지막 도전은 이승을 마감지을 때 죽음의 세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민사람은 천당 가자고 그러고 불교사는 극락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당부들 했는데 정말 항상 도전하고 응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당부들입니다. 자 오늘 누가 질문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이루는 곳마다 주인이 대략 수처작주라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주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네. 아유. 저 신질문이세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해가지고 임재록에 나온 임재의원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마조도일 스님이 얘기했죠. 중국의 유명한 선사예요. 황벽희훈이라고 하는 스님에서 배운 어떤 임재종의 종장인데요. 임재록. 임재종의 모든 그런 수행자들은 임재록을 신주단이 모시더랍니다. 거기 나온 1절이에요. 불교에서는 주인이다 그러면 무슨 노예 주인 이런 것보다 주인공아 청하하라. 여하장님 고친 거 주인공 주인공은 항상 마음을 얘기합니다. 수처 언제 오는 곳을 간다 하더라도 마음의 주인공을 놓치지 말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주인은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진심은 뭐죠. 내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언제 오는 곳에 가더라도 항상 마음 주인공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주인공을 놓치지 말아라. 수처작주라. 그러면 네가 임하는 그곳마다 항상 입처계진이라. 그러면 네. 모두가 다 진리에 합동하고 영혼과 합동하고 부처님과 합동해서 부처님의 가오지 매력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언제 오는 곳에 가더라도 뭐냐면 항상 내 안에 계신 부처님 양심 그 마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수처작주라. 항상 언제 어느 경우를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거든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항상 실수할 때는 어떤 때냐. 내 마음에 양심을 놓칠 때예요. 내 마음에 양심을 놓치면 진리와 멀어지게 되니까 백전백패입니다. 왜 사람들이.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법 따라가고 격식 따라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 법 따라가고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가면요. 이게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자꾸만 실패하는 거 아니. 어떻게 무슨 좀 빨리 뭐 얍삽하게 뭔가 어떻게 좀 빨리 빨리 뭐 모든 게 다 드려야 될 시간 있고 떼는 떼야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꿰서 쓸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적당적당하게 뭐 어떻게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는 백전백패입니다. 충실하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치밀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가셔야 돼요. 나의 양심에 비춰서 이거는 뭐라 꺼리낌이 없다. 잘못한 거 있으면 참해야죠. 참해야 하는 가운데 이 수처작주라는 가르침은 대단히 중대한 얘기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니 양심에 비춰서 그릇댐이 없는 그런 상황이냐. 그러면 가도 좋아. 그렇지 않으면 가지마. 옆길로 새게 되거든요. 가봤자 소용없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안한 존자가 옆에 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러 와서 부처님께 여러 가지 거량을 하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해서 부처님을 떠보려고 하는 많고 많은 그런 각양각색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걸 부처님께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유문론자가 오면 되고 또 유실론자가 오면 되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숙명론자라거나 무슨 뭐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다 가고 난 다음에 안한 존자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들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운명론자니 베라벨 사람이 다 오면 그러면 뭐가 진짜 옳은 겁니까 했더니 네 말도 옳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네 말이 틀렸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해서 내 멱살을 잡고 싸움을 걸어올 거다. 그냥 가게 해라. 가다가 뭐라? 가다가 잘못됐으면 도로 나와야 되잖아요. 가다가 잘못되면 이건 지혜들이 내가 말하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만약에 네 틀렸다고 하면 가다가 뭐라 자기들이 다시 나올 텐데 내가 잘못되면 내 멱살을 잡고 싸움을 걸어올 텐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 따라 차곡차곡 또박또박 탑을 싸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양심에 꺼리낌 없는 내 엄마가 잘못했으면 정말 참회하고 저는 정말 참회합니다. 네 그리고 고쳐가야 되죠. 그래야지만 입처 어느 곳에 딱 선도하더라도 내가 항상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그러잖아요. 내가 진리와 진실과 하나가 될 때 내 몸과 마음이 자유롭고 내가 딱딱 법에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이 구속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까? 딱딱하게 되면 오히려 더욱더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가 부처님 법 따라 살을 때 내 삶이 더욱더 내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수처작주 입처계질이라는 이 가르침은 굉장히 선가에 많이 그렇게 등장하는 가르침이세요. 잊지 마시고 주인공아 청하오나라 주인공은 내 마음입니다.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내가 말할 때 저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참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가 아니다 물어보세요. 부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입처계질이라 수처작주 언제 어느 상황에 처한다더라도 항상 네가 부처님과 만나게 되면 언제 어느 상황에 처한다더라도 입처계질이라 절대로 몽고하니 진리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임재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처작주 입처계질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아이가 거짓말을 너무 소소하게 쉽게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을 말해도 괜찮을까요? 거짓말이 어떤 죄인지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으로는 아까도 말씀했죠? 계속 내 아버지 어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계속 그랬죠? 그러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저먼 과거로부터 영원으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흘러내려오는 그 흐름 가운데 이 흐름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 그 자체에요. 그중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흘러내려오는 강물 같잖아요. 그중에서 어느 한 마디를 살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정도의 마디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이가 뭔가 이러저러한 말이죠. 소소하게 거짓말을 한다 뭐 한다. 그런데 참 묘한 거죠. 태어나서 잘 뭘 모르는데도 아이들이 소소하게 거짓말을 한 수가 있거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나이가 7, 8살이다.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것은 대체로 보면 뭔가 흐름이 있거든요. 이런 수도 있어요. 유명한 작가인데요. 유명한 작가인데 그 작가의 어머니가 이 작가가 큰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밝히지 않겠어요. 큰 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작가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작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 거니? 얘는 어렸을 때부터 뭘 얘기를 꾸며서 자랐나 그래요. 얘기를 꾸며서 자라더래요. 이런 소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거짓말 아닙니까? 허구. 허구야 허구. 자기가 전부 다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게 보면 거짓말 같은 것도 창의력인데 그런데 그릇된 어떤 마음을 가져가면 남들이 해를 주는 거죠. 이게 거짓말의 문제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만일에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남들에게 해를 준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꾸 허구를 허구라면서 가공의 어떤 얘기로 소설화시킨다거나 시를 만들라거나 뭐 이렇게 작가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만일에 해를 준다면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전부가 다 말 그러니까 말의 어떤 그런 재앙 있잖아요. 망어중재의 금일참해. 거짓말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말을 믿. 내가 거짓말하면 상대방이 믿잖아요. 믿고선 우리가 전부 다 참 안타까운 게 보도매체나 뭐나 너무 허구가 많아요. 이게 전부 다 바르고 진실된 걸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끄니 이렇게끄니 소문을 자꾸만 전달하거든요. 확실히 취지하지 않고 정권의 입맛 따라서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거짓말할 때 거짓말에 해로운 것을 꼭 얘기할 때 뭐냐면 네가 말한 것이 상대방이 듣고 그것을 갖다가 사실로 믿고 뭔가 일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면 그 사람을 갖다 망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거니까 그건 큰 죄가 되거든. 그건 벌받는 거거든. 너 벌받고 싶으니 안 받고 싶으니. 이런 걸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모든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허구니까 거짓말이지만 긍정적인 것들이거든요. 긍정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의미로운 세계. 그런데 이제 이게 남에게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그러잖아요. 이간질을 한다거나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만 거짓말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자기가 거짓말임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그 사람은 대체로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겨요. 자꾸만 법을 어그러뜨리고 위법을 하고 불법을 장애하니까 몸에 신체. 나 자꾸만 거짓말하면 병난다. 그런데 그렇게.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죠. 저 늑대 온다, 늑대 온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늑대 온다 그런데 거짓말 하니까 재미있으니까.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니까 재미있으니까. 늑대 오냐 그러고 사람들이 막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거짓말이 재미있어다 보니까 진짜로 늑대가 와서 잡혀먹었거든. 너 그러고 싶으냐? 그런 스타일. 어렸을 때 우리가 우아 같은 얘기지만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른바 말하면 망어, 거짓말을 경계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자꾸만 그러면 너 남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너 소문난다. 그렇게 자꾸만 하면 커서 사익군데 거짓말쟁이가 사익군데거든 그러면 감옥에 간다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꼭 이른바 말하면 거짓말 같은 걸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하는 거 작가가 되는 거하고 거짓말은 패턴이 다르니까 남에게 이익되게 하고 뭔가 긍정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글하고 부정적인 말들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되시겠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스님 일념회강으로 수행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일념이란 말은 일념정지이다. 화두일념이 돼서 일념이란 말은 뭐냐면 아주 마음을 뭔가 정신을 일념으로 딱 뭔가 집중하는 그런 경계를 일념이라고 그래요. 한 생각에 딱 모든 걸 전부 다 집중하는 거예요. 일념정진. 그게 완전히 정신통일의 경계라고 그럴까? 그런 걸 일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념회강이라는 건 이른바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주를 커버하는 찬연한 광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빛나요. 그걸 자성광명, 법성광명, 지혜광명 우리 안에 부처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일념, 화두일념, 연불일념 일념으로 딱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돼버리면 네 안에 있는 찬연한 광명의 세계를 만날 수 있거든 일념을 거기다 회항할 때 회자거든요. 한 생각을 네 마음자리로 다른데 바깥에 팔리지 말고 네 안에 내부로 돌아가 봐 그 마음에 그 일념으로 돌아가 버리면 찬연한 광명이 있어 이 회광반조란 말이 있거든 회광반조 너희들이 마음에서 찬연히 빛나는 거기에 비춰보면 반조 거기에 딱 비춰보면 모든 게 올바르고 그런지 다 비춰볼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선가나 어떤 교정이나 막론하고 일념정지이라거나 일념회광이라거나 회광반조라거나 다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 참 정말 생각해 볼게 그래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공부하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마음이 밝아져요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저절로 자신감이 엄청 아 가슴이 쫙 펴지면서 말이죠 가슴 한번 펴보세요. 쭉 펴보세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내 안에 부처님 계시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께서 정말로 흥겨워하세요 그러니까 일념회광이 되고 회광반조가 되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정진할 것 같으면 내가 저절로 마음 가운데 그렇죠. 걸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걸림이 없으니까 자유로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가 일념으로 몰입해가지고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면 부처님의 광병이 쫙 비치기 때문에 모든 어둠이 다 걷어져 버립니다 그걸 이제 선종에서는 견성오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견성해탈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그런 세계를 형용하는 단어들이 아주 여러 있어요 해탈 열반이라거나 해탈하게 되면 한없는 즐거움의 세계에 열리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일념회광 참 이게 좋은 말씀인데 마음과 몸을 전부 다 여러분들도 한번 조용히 어느 순간에 아무도 없고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내 마음에 찬연한 광명의 세계에 부처님 광명의 세계에 있다는 걸 상상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내가 찬연한 광명의 세계로 몰입해 들어간다 제가 이른바 언젠가도 말씀을 드리면 광명상 광명명상이라고 하고 자비명상이라고 하지만 그냥 거의 앉아서요 다른 건 다 놔두고 나는 내 마음에 찬연한 광명 나는 광명이고 빛이야 다른 생각 다 하지 말고 그냥 빛만 생각해요 찬연한 광명 우리 법당에 계신 보살님이 한 분 계신데 가끔 요즘에도 오시고 하는데 이 보살님이 광명상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 광명 그 자체인 부처님 정말로 그렇게 자기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매일 부처님 광명만 생각했는데 진짜로 자기가 어느 순간 광명이 된 걸 체험했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광명이더라 아 스님 정말 광명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같이 빛만 생각하는데 광명만 생각하는데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극락 세계를 무량광 무량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극락이라는 세계는 다른 세계가 아니라 무량광의 세계다 항상 부처님 생하고 항상 견성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나는 광명 그 자체다 그런 마음 속에 살아가시면 일념 회광 내 마음을 광명으로 회양을 하는 겁니다 빛 그 자체로 회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다 사라지고 쓸데없는 그런 모든 망상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회광 모든 걸 다 이렇게 빛에 몰입을 해버리면 반조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그런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광 반조 일념 회광 이런 내용의 가르침들은 선가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내 태제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말씀이죠 이 일념 회광 같은 건 한 말씀만 더 첨언을 하게 되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념으로 몸과 마음을 매진합니다 몸과 마음을 매진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광명의 날 성공적인 날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다 일로 정말로 부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신다 부처님은 나와 하나다 그런 마음으로 일념으로 정진해 나가시면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 나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별아별 어려움이 다 오겠죠 그러나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계속 일념 회광 반조의 경진을 나가면 내 마음의 주인공이 나를 안내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고 소도에도 말씀드렸죠 누구나 가다 모든 걸 뭔가를 이루기를 원해요 우린 누구나 가다 위대한 목표 불교성 극락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오죽하면 육아에서도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서란 말 아름다운 마감이에요 공자님도 마찬가지에서 뭐라고 하죠 공자님도 고종명 정말 죽는 모습을 장엄하게 갖고 싶다 죽는 모습을 장엄하게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목표라고 하는 건 뭐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천과 행동이 필요해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그거 전혀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게 법고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불교방송 여러 프로를 보시면서 듣고 말아버리지 말고 단 한 가지라도 매일매일 좀 실천해 보세요 그래야지 진보가 있습니다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걷지 않으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아무 소용도 없죠 그래서 항상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래서 대지문수보살 공부하면 대행보염보살 있잖아요 행동을 옮기는데 거긴 뭐라 대비관세현보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는 거 열심히 걷는 거 그게 불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